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국정원 소문만 무성했던 국정원의 언론사 사찰 문건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문건 여러 군데에서 경영진이란 문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찰과 개입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눈에 띕니다. 시사 프로그램 작가에게도 사찰이 가해졌습니다. 언론 장악의 생생한 증거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합니다. 국정원이 공영방송 MBC를 사찰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은 MBC PD와 기자 출연진까지 사찰하고 프로그램 제작에도 관여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금지되어 있는 국정원법상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입니다. 하지만 그 불법 사찰의 증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일부 공개됐을 뿐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베일에 쌓여 있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저희 PD첩은 여기 보이는 총 152건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들을 바탕으로 언론 장악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지난 3개월간의 취재를 마치고 오늘 방송하게 됐습니다. PD첩은 이 문제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론화된 적이 없다는 점, 국가정보기관이 권력의 감시자인 언론을 사찰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이 언론 장악의 증거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 언론인들이 국정원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해받은 문건들입니다. 그 중에서 유독 PD수첩에 관한 내용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PD수첩에 관한 아이템과 제작 동향 그리고 취재 진행 상황도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작진의 성향 파악 및 프로그램 폐지 및 제작진 전면 교체를 추진하라는 내용도 보입니다. 당시 PD수첩 팀장이었던 김태현 PD, 그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불방 조치 추진, 방송 못 나가게 하려고 했구나, 불방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이야, 이게 우리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대책이라는 게 너무, 뭐죠, 이게, 무슨 시퍼런 칼날을 막 휘두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그 당시 상상도 못하는 내용들이 우리 밖에서 어마무시하게 진행되고 있었네. 진짜 이게 소름 끼치네요.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불방 조치, 즉, 방송을 못 나가게 하는 계획도 보입니다. 내용 보강 시까지 방영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함. 2, 3의 내용을 수정하라며 방영을 보류시켰다가,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불방 시켜버릴 각오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함. 실제로 불방 조치가 된 방송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검증하는 PD 수첩 방송. 물을 왜 확보하는지, 확보한 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이 불분명한 가운데, 강바닥을 준설하고 볼을 막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은 문제없이 진행됐지만, 방송 몇 시간 전, 제동이 걸렸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방송인데, 화요일 당일날 국토부에서 방송금지 가첨을 신청을 했고, 오후에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되니까 사장이 내가 봐야겠다, 내가 안 보면 방송 못 나가,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는 그런 전례도 없고. 제작진은 그래도 예정대로 방송을 내보내고자 했습니다. 주 조정실에는 이미 임원진에서 방송 불가 방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상황. 완제 편집, 편집을 한 그 완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내달라고. 제작진은 대죄를 짜증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저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 국장도 내지 말라는 거 아니야. 뭐 무조건 저 국장은 저 뭐야, 이사회의 무슨 앵무새가 아니잖아. 자기 그러면 뭐 자기 판단이라든가 무슨 결정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럼. 그런 사람이 뭐하러 국장으로 앉아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뭐하러 국장으로 앉아있어요, 그럼. 결국 4대강 방송은 전파를 탈 수 없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시청자들의 항의에 힘입어 PD수첩은 한 주 후 내용 수정을 거쳐 방송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제작했던 최승호 PD. 정보 공개 청구 결과 그에 관한 내용만 무려 89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국정원의 개입은 예상했지만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시사교양국에는 좌빨해방구라는 표현이. 최승호 PD 이름에는 종북, 좌파라는 단어가 따라다녔습니다. 특정 종북단체에 가입한 현황은 미확인 이렇게 돼 있네요. 제 이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려받겠죠, 있나 없나. 제가 무슨 북한을 지지하거나 북한의 어떤 정책을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찬성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건에는 최 PD를 사찰한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이버 정거 대상자 중 아홉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 기록들도 보입니다. 최 PD는 사대강 사업과 검사와 스폰서 등 주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방송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국정원의 주요 표적이 되었던 겁니다. 그를 축출하려는 국정원의 집요한 시나리오. 심지어 최승호 PD를 내쫓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보입니다. 최승호 시피 같은 핵심 인사를 영전 비슷한 회유성 인사를 통해 다른 부서로 빼내어 서서히 주동 세력을 와해시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저에게 그런 제의가 있었어요. 김재철 그 당시 사장이 저에게 어떤 기구의 간부로 저를 부장보다 더 높은 직이죠. 거기로 보내줄 테니까 그리 가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이건 어떤 계획일 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다 실행이 됐다고. 실제로 실행이 됐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 PD를 강제 발령 냈던 당시 시사교양국 국장. 그런데 최승호 씨한테도 요건은 좀 약간 자유로움을 주자.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앞으로. 프로그램 할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그건 오히려 당신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다. 나는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겠다. 나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본다. 이게 나의 꿈이다. 결국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국장님은 부인하시지만 저는 단언하건대 PD수첩을 망치기 위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승호 PD의 PD수첩 퇴출 건은 그의 국정원 담당 부서 핵심 성과로 기록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약 5년간 PD수첩 관련 문건만 80여 건. 국정원은 왜 유독 PD수첩을 표적으로 삼았을까. 2008년 PD수첩의 미국 쇠고기 협상 방송 이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MBC는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가장 그야말로 최대의 적이죠. 왜냐하면 MBC 보도 때문에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기가 일어났고 자기가 완전히 망신당했잖아요. 자기가 대국민 사과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MBC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내가 두 번째 국정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측근으로 일했던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선 일체 경험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원세훈으로 국정원장이 바뀐 이후 PD 수첩에 대한 국정원의 더욱 강도 높은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MBC 경영진 역시 PD 수첩 흔들기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없애버리고 싶음. 여권 핵심부에서 PD 수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적으로 손해봐야 함. PD 수첩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 폐지 및 시교국 통폐합 조치를 단행. 예상과 달린 무죄 판결 시에는 내년 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면 반드시 PD 수첩이 뭔가 실수를 할 것인가. 이를 비밀삼아 개혁에 착수. 당시 PD 수첩에서 남북 간 경제 협력 중단 문제를 취재 중이던 이 우한 PD. 그도 갑작스럽게 제장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우한 PD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드라마 세트 관리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작 PD가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는데 비제작 부서로 발령이 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 평PD 협의회에서 PD들과 대책 논의를 주도했던 한학수 PD. 그도 경인지사 수원 총국으로 강제 발령을 받아 제작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정원 문건에 이미 짜여져 있던 계획. MBC 경영진은 그 계획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침을 국정원과 세세하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를 단행했던 윤길룡 시사교양 국장. 국장으로 구임하시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시고. 근데 지금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심지어는 최성호 PD 내추춘 게 국정원의 어떤 성과로 지금 기록돼 있고. 그 당시 국장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때. 그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PD 수첩의 입을 막기 위한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급기야는 PD 수첩 작가 6명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 PD 수첩에서 작가 모집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PD 수첩 부장한테 가서 혹시 누가 결혼이 생깁니까? 물어봤더니 당신들 다 이제 교체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국장실을 찾아가서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분위기 세신 차원에서 교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분위기 세신하려면 뭐 화분을 바꾸든지 커튼을 바꾸시지. 왜 작가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자르십니까? 그거를 교체하게 된 이유는 제작된 분위기 있으십니다. 기존 작가들이 있으면 분위기 세신하려면 뭐 해가 있나요? 그거를 제가 판단할 예정입니다. 재고를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재고를 요청드리고 싶고. 이거는 재고가 안 됩니다. 요청돼서. 작가 교체 또한 국정원의 큰 그림 중 일부였습니다. 최승호 PD와 함께 다수의 화제작을 제작했던 정재홍 작가. PD수첩 한 프로그램만 12년간 집필해 왔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더 이상 마음 다스리도 없고.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정 작가.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는 그 후로 5년 동안 MBC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MBC 구성원이 아닌 프리랜서인 정재홍 작가. 그런데 그에게도 사찰 문건이 존재했습니다. 대공 차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PD수첩 작가로서 사찰 피해자들을 취재만 하다가 본인이 간첩 의혹을 받는 피해자가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문건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이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 죄송합니다. 이메일을 받았어요. 24일 날. 그런데 내용이 일단 국정원에서 고등학교를 어디에 나왔는지, 대학을 어디에 다녔는지. 학생운동은 어떻게 했고 또 군은 또 어디를 갔고 이렇게 쭉 사찰이 돼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결론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대공 차원의 내사가 필요하다. 간첩으로 이제 본 거죠.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양심에 비추어서 사실에 판단해서 글을 쓰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저쪽에서는 간첩이라고 보고 간첩으로 몰려고 했다. 이게 엄청나게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크리스마스 날까지 제가 그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이 멍해서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사회 면역이라는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MBC 작가로 들어가 2000년부터 PD 수첩 작가로 기용된 이후 사회적 비리 고발을 명분으로 사회 갈등 유발과 종북 좌파 이념 전파. 작가 교체를 계기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어 대공적 차원의 내사가 필요. 처음 봤어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공개된 한 50여 명의 문건 중에 최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대공 혐의가 뭐가 있냐가 없어요. 옛날에 운동권이었다는 얘기밖에 없지. 현재 그러면 대공 혐의라고 하면 북측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건가 그 내용은 없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종북. 친북적 발언을 했다라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종북 세력이라고 국정원이 종북이라는 걸 함부로 남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목적의 정권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한 증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이는 이 문건은 저희가 확보한 국정원 문건의 일부입니다. 제목이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 실태고 그 밑에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사이버 대응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당시 원세훈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는 포털사이트와 보수 게시판에 댓글 500여 건과 토론글 200여 건을 게재했다는 조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료를 통해서 이 지시 내용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보고합니다. 규탄 심리전과 책자 출간, 강연회 등을 통해서 MBC 비판 활동을 적극 전개하라는 원장의 지시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서 계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사 프로그램 뿐이었을까요? 예능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정원의 집요하고 전방위적인 사찰 과정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께 넘치도록 받은 관심, 사랑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난 2009년 손석희 앵커는 100분 토론에서 물러났습니다. 시선 집중 그와 함께 손석희의 시선 집중 라디오 프로그램을 해왔던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도 하차했습니다. 저를 불러가지고 하차 통보를 했죠. 알았다 알았는데 알겠는데 이유나 좀 묻자. 도대체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PD의 대답이 나도 모르겠다 했어요. 나도 모르겠고 위에서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당시 시사프로를 진행하던 김미화 씨도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김재철 전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사장님께서 MBC 좋은 프로그램 많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가셔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 사장님까지 이런 정도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겠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국정원 문건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좌편향 출연자의 퇴출 전략이 담긴 문건도 있었습니다. 좌편향 아이콘 연예인은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조기 퇴출 동력. 좌편향 소구리 라디오 시사프로 내 종북 패널들도 적절한 계기와 명분을 구실로 순차 정리. 특정 진행자들을 반드시 교체하라는 문건도 보입니다. 경영진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손석희는 TV 100분 토론에서 무조건 빼고 라디오 시선집 중에서는 일단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 연예인 재고 논란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정부의 비판적인 출연자들을 좌편향 방송인이라 하여 따로 관리하였습니다. 청와대 기획관리 비서관 요청으로 작성한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견제 방안입니다. 과거 5공식 탄압이라는 공세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해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소리 없이 치밀하게 추진. 좌파 연예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연예계에서 고사 유도. 연예 기획사들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과 함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 이루게 해준 아이들에게 그런 추억을 심어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동 씨가 출연하던 프로그램 폐지에도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정이 아닌 일회성 출연조차 문제로 삼았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국정원의 검열 대상. 정치 풍자 프로는 특별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애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 퀴즈 시간입니다. 그니까 나는 데 서민 스타일. 왜 싫어? 그냥 엠비 스타일이 더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4 4 4 4 4대 강남 스타일. 아 참. 비비큐이? 비비큐 어때? 뭐야. 이 프로그램을 만든 무한도전 PD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다는 이유로 좌편향 PD로 보고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을 쓴소리로 자기 성찰의 하나의 계기로 쓴소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더 나아가서 이념적 목적을 가지고 정권을 공격해서 전북시키려고 하는 기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대응법은 어떻게 되냐면 대화와 소통이 아니고 속가내기로 가는 거죠. 그런데 문건 맨 밑부분에 배포라는 작은 글씨가 눈에 띕니다. 국정원의 법으로 정해진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냥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관련되는 인사들이 여기도 이 기록에 보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홍보수석들 같은 사람들도 수시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한 문건이라고 보는 게 100% 확실하다고 보고요. 몇몇 문건의 오른쪽 상단에 표기된 청와대 요청자료 문구. 이 문건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음을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청와대가 머리면 여기는 손발인데 싱크탱크로서의 손발인 거죠.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가 국가기관들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주물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획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국정원 정보관은 MBC 경영진을 만나 수뇌부의 의견을 전하거나 MBC 내부 동향을 살펴 국정원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 정보관이 당시 MBC 보도본부장에게 특정 연예인 퇴출을 요청했을 때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원 측의 심각한 우려와 관심 표명 내용을 충분히 접수하여 향후 동건대처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언약하지만 MBC 현 경영진은 지금도 머릿속에서는 종복 세력 척결을 위한 국리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장 지능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테니 일단 믿고 맡겨주기 바랍니다. MBC 내 종복 세력 척결 작업은 김재철 사장 지휘 하에 자신, 부사장, 편성제작본부장 등 4명이 팀을 이뤄 비밀리에 수시로 모여 전략을 수계하며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 수뇌부로부터 MBC 개혁이 주춤하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려는 조짐이 있다는 우려의 뜻을 전달받았으며 본인은 이러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각별히 분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의 전화번호를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정원 문건을 이번에 다량 입수를 해서 그중에 아이오로 계셨을 때 문건이 많이 나왔어요. 본인 확인을 해주지 않은 채 질문지를 전해주겠다고 했던 그는 질문지를 받고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국정원 정보관과 주로 만났었다고 알려진 당시 MBC 전영배 보도본부장. 그는 끝까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국정원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던 김재철 전 사장. 그에게 이번에 나온 문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국정원 문건을 받은 적도 본 적도 없으며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제작진에게 알려왔습니다. 하나같이 국정원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당시 MBC 경영진들. MBC는 몰락해 갔지만 그들 대부분은 승진을 거듭하며 영단을 누렸습니다. 다른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유 없이 두 차례나 연기된 KBS 추적 60분의 4대강 방송. 제작진은 현수막을 내걸며 항의했습니다. 김영구장 올라갔으면 되세요. 국장 이러지 마십시오. 국장 이러지 마십시오. 떼라. 누구 가만히 있으라니까. 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붙인 겁니다. 올라갔으면 떼라. 지금 국장께서 다른 이유가 방해된다고 그러는데 방해됐으니까 이게. 업무에 방해되세요 이게. 국장이 너무하십니다. 제가 지금 피디인지 선동가인지 모르겠구나. 피디입니다. 선동가라는 말씀이시면. 피디입니다. 왜 때라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프로그램 만드는 피디입니다. 제작진들의 책임을 물었어요. 저희는 다 제작을 해놨는데 저희가 마치 불공정하게 취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방송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불방을 시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사투나잇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간판 시사 프로그램들이 하나 둘씩 폐지됐습니다. 정권의 쓴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시청자들을 만나왔던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시사투나잇 같은 게 대표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폐지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름을 처음에 이제 바꾸고 뭐 담당 그 자들을 좀 그 피디나 이런 제작진들을 좀 바꿔내고 일정 시점에 다음 단계로 이렇게 폐지하고 뭐 이런 식의 작전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치밀한 작전들을 많이 했죠 공작을 했죠. 모든 언론사에서 전반적으로 마치 그 뭔가 전체적으로 조율되고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듯이 그것이 하고 싶다 같은 경우도 관련되는 보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 일선에 있는 피디들이 위로부터 상당히 압력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빌비재했었습니다. MBC가 언론 탄압에 저항할 때마다 여러 보수단체들이 MBC 사옥을 둘러싸고 MBC를 성토하는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도 국정원의 공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8개의 보수단체를 동원해 MBC와 국회 앞에서 각 단체당 2회씩 시위를 개최했다고 보고합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는 보수지폐에 쓰이는 돈이 정경련으로부터 나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정경련 얘기는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정경련에서 알아서 어떤 기업들의 돈을 모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했었던 것 같고 그게 매칭돼가지고 보수단체들을 지원하는 그런 흐름들은 확인이 됐었죠. 그 보수단체한테 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원하는 행동을 사주하는 거죠. 국정원이 원하는. 감사원의 박문진 감사 실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MBC 편파 보도권 제재. MBC 광고 축소 및 단가 하향 조치. 검경 수뇌부의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 당부. 국정원은 동원 가능한 모든 정부 기관들을 언론사의 압박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결국은 옛날부터 가져왔던 어떤 아주 캐캐 묵은. 그다음에 시대착오적인 낡은 어떤 방송관. 프로그램관이 거기에는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선전선동관에 입각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누가 포진해서 어떤 방송을 내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속친 겁주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뽑아버리는. 그 영역에서 완전히 속가내버리는 작업들이 입체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다음에 아주 다각도구로 전개가 됐다. 저널리스트로서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들이 하나씩 둘씩 다 현업에서 배제가 되면서. MB 정부 후반부에 가서는 사실상 자기들이 마음대로 방송사 신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었고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정부 10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언론의 비판 정신들이 크게 위축이 되고. 해직자들 포함해서 상당한 저널리스트들이 고난의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계속됐었죠. 국정원의 노골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언론사 경영진은 공조했고. 그로 인해 당시 언론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언론이 정권에 차츰 길들여지고 있을 무렵.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승객 477명은 전부 다 구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뉴스는 오보였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어떤 언론도 그 발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정부의 이야기를 앵무세처럼 따라서 했던 거거든요. 심지어 목포 MBC에서는 저 안에 승객이 있다. 서울 MBC의 보도국에다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정부가 하는 이야기만 방송을 했던 것이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박병우 진상규명 국장.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방송을 할 때는 절대로 감성에 의존해서 방송하지 마라. 건조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분량들이 갈수록 줄어야 된다. 국정원이 정부의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사의 보도를 요구한 정황들이 보입니다. 세월호 특조법을 요구한 유민아빠 김영호 씨. 그의 사생활을 폭로해 공격하라는 국정원의 전략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MBC 뉴스에선 그의 목숨을 건 단식 상황은 짧게 보도하고. 그의 단식을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씨도 해명에 나섰는데 이른바 유민아빠의 아빠 자격 논란. 확실하지 않은 사생활 내용을 긴 시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외국 보도였지만 그에게 쏟아진 비난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보도 가치를 언론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그런데 그 가치에 대해서. 분량을 줄여라 늘려라 이런 것들의 지침을. 뭐 아무런 저항 없이 다 수용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참사 원인을 밝히거나. 내지는 피해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해주거나. 이 나라의 방송이 정확한 보도를 함으로써. 이 나라의 정의가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언론 독립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정부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 정부는 프레스 프렌들이라고 선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언론과의 소통을 내세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을 역임했던 이동관 전 수석비사관. 언론을 통제하거나 무슨 뭐 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제가 모두에 밝힌 것처럼 프레스 프렌들이라는 구호는. 새 정부 내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국정원에 언론사 사찰 문건을 요청하고 보고받은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입수한 국정원 문건 중 배포자로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는 국정원 문건이 왔을 때 참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좌편향 방송인에 관한 대책 문건. 당시 배포자로 있는 정무수석은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국정원 문건에 관한 그의 입장을 듣고자 부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MBC PD 시청팀에서 왔는데요. 청와대 계실 당시에 국정원 통해서 문건 보고 다니셨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장님 문건 내용이 실제로 이행된 것이 많은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셨나요? 그러나 직접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형준 전 정무수석 측은 10여 년 전 작성된 문건으로 아주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질 않고 보고 받았는지 여부도 기억에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임태희.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PD 추적과 방송사 노조 출연자 퇴출 문건의 배포자로 올라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았다는 게 어디 나오죠? 그 배포라인에 대통령 실장님으로 되어 있는 문건들이 다수가 존재합니다. 배포라인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배포라인은 그냥 이렇게 배포되면 다 나가요. 그 문서를.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본 기억이 전혀 없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본 기억이 없고 아마 제가 실장실에 오는 문건을 그렇게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우리가 연락한 당시의 청와대 주석들은 모두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은 국민 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 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 정권의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습니다.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정원은 내부 관련자들에 대해 국정원 차원의 조치를 추진했고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 사찰, 국내 정치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국정원의 개혁 의지는 의미 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기관이 됐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계속 개혁을 한 것 같긴 한데 언제 다시 국내 파트가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개혁 의원들은. 몇백 명이 조사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는 없지만 조사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그러면 국정원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 그건 없었던 거죠. 이미 생산된 사찰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젖는가. 그때 수사를 많이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수사만 받고 다시 현직으로 복귀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이런 잘못이 있다는 것들은 국정원과 정부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스스로 꾸려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하기에 앞서가지고 국정원이 과거 진실 차원에서 미리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스스로 분석을 하고 공개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꽁꽁 숨겨놓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가지고 정보공개를 뒤늦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정원의 개입에 의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직원들 그리고 MBC 전 경영진들은 모두 무죄로 판결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확보한 이 국정원 문건들이 일찍 밝혀져 재판에 참고가 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문건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언론에 대한 부당한 탄압의 기록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 불행한 언론 탄압의 역사를 끝내는 것이 언론의 자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